먼저 지성과 미모를 갖춘 팝 아티스트는 랜시 니생각 남들 눈엔 7년째 고양이 받침대로 살고 있는 랜시 랭 얼굴은 외국인 직업은 한국인 인지도는 양배추 개그아는 욕쟁이 외국인 샘 헤밍턴 이분은 좀 겁납니다 요번 또 안 웃겨놓고 편집하면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닙니까? 통편집의 실화 인필트 엘의 형 성규 마지막으로 UV에서 유세훈 옆에 개를 맡고 있는 UV의 개 유지씨 어서오세요 랜시 앉으세요